열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은 역시 반역말루와 김치 말꼬레는 루찌에Il 고チャンネル 김치와 쌈, 칫솔, 팩, 새우 김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맨날 김치 팽팽팽에 담ля다가 깐깐 다우 또 줘 아이스톡 한가람이 없산대 팽팽팽이 주의붐 무릎은, 깃삭찌여 동둘툴 이번엔 본 라이프 Deokka에 넣는, 깃김치지여 동둘툴총당라 걸 visto, 그걸 가질거예요 이렇게 볶은 보냄에 뿌려주면 çocuk찌개가 그래서 곤란을 볶아줍니다. 입ox 좀 더 해봅시다. 이제 볶음밥을 뿌려주면 좀 남아줍니다. 다음은 볶음밥을 뿌려주면 시작이 속에 볶음밥ı 다음은 봉꽁은 투자 번 라이븐 타임 뒤에 간다이 칭한 김치 다인인 그냥 껌껌 얌그 새우 김치 다인, 토마 찌엿, 크미언 찌엿 기미 루찌 땀 피꼬레, 찌엿 피생, 안암 마인은 끊어 피읍러 봉꽁은 짱 얌다이째 이 봉꽁은 그냥 짭다며 루왁 내 브로테크 마이 다음은 삽살 봉꽁은 아이첩 바이차 김치 반 깃김치 또이 또이, 깃짝 또이 또이 닭 바이졸는 번 타임 지어모이 프레인 응어 본뜻 짝다 김치 쫄 번 타임 펑 본뜨무 투자 깃차는 쫑까라이 번 타임 응어 아이 냥밟 플라이 타이 아어 봉꽁 할게 쫄짝 냥 끄리엄 끄리엄 뭐 이제 김치 쫄까라이 김치 쫄까라이 마임 돼 봉꽁은 싹 툴 도립니은 그냥 먹방 펑랑 저 니들 고래 프로모션 피셋아와이 자, 니은 그냥 손벙한 프로모션 피셋 그 바삼치에 봉꽁은 땐 김치 프람뻐로이 크람 스페이 먹고 브리준 무이 껌 뽕 김치 쫄까라이 바흐 봉꽁은요 김치 쫄까라이 통 무이 껌 뽕 네 니은 그냥 프리준 아어이 무이 껌 뽕 또이 김치 스페이 먹고 안짜먹고 솜조이 껌들어 김치 러보니은 그냥 상라아 앞건즈랑 라이토스 나 비디오 러보니은 그냥 짬베끄라이 주어 큰야무 당때 빠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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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